뭐야 뭐야 이게 떠올라 뭐야 저거 아 불이구나 열어주세요 아 이거야 여기 내가 탑승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 갑자기 확 막히네 여기는 탑 안에 구경하는거고 저거 설마 클리크 아니지 여기는 타우가 아니고 그 스페이스 건이에요 아 여기 있구냐 가자고 물속에서도 돼 아 파일럿모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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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 런치 가냐 우주로 뭐야 나까지 못가겠는데? 캐서린만 날라가겠는데? 야 캐서린 나 못가겠어 야 장난쳐? 절반만 날라간다 내 정신 오케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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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린 여기있고 쟤네는 별이던데 우린 여기있고 쟤네는 별이던데 우린 왜 여기는거야 사이먼과 오마칸의 한 명이 그렇게 된다 사이먼과 오마칸의 한 명이 그렇게 된다 10년 전에 죽었대 나는 우린 쐈단 말이야 역같은거 나도 알아 야 우리는 아크에 타고 있어 인마 우리는 아크에 타고 있어 인마 저는 카테린 카테린? から 못 endorse geld 카테린? 카테린? 아 아 아 아 아 어저께 본 5억년 버튼이랑 이게 뭐가 달라 자 정리를 하자면 아 우선 와우라는 이상물체가 있는거는 베이스로 깔려있는 이야기고 여기가 엿된게 와우라는 저 물질때문에 그런거고 알파에서 튀어나온거 미지의 물질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엿된건데 그걸 풀어나가는 주인공이 바로 저였죠 이름도 생각이 안나네 그래서 캐서린이랑 사이몬이랑 둘이서 모두가 다 죽었고 죽어가고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이 계획을 캐서린은 자기가 총괄 매니저로 이거 계획을 짰는데 다 망가졌다는걸 알게된 후에 자기가 막 기계속에 들어있고 복제된 기계속에 계속 들어있고 이런걸 알고 난 후에 이제 캐서린은 속마음으로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우주로 내보내야겠다 해성이 부딪혀서 지구가 완전 엿되가지고 아무도 남지 않을때 그렇게 되기 전에 우주에 우리의 의식만이라도 보내놓자 라는 생각으로 발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몬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한번 파워슈트랑 바꿀 때 자기는 이동하는걸 느꼈으니까 똑같이 이동할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에도 스페이스건에 자기 몸을 실었다 생각했는데 그냥 캐서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카피만 시켜서 복제본만 날리고 원본은 여기에 남긴거죠 그래서 원본은 캐서린 없이 뭐야 뭐야 이거 와 해낸거야? BJ프리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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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웰컴 만약에 네가 이걸 읽는다면 어? 너는 안전하게 아크에 들어와 있는 거야. 여길 디자인해 기분에 매태... 어... 여기서 잘 살으래. 나 완전 좋아. 나 멘탈 좋아. 느낌 좋아. 이건 완전 선물이지. 다 1번. 그러니까 지금 복제품은 아크에 탑승해서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복제품은 탁 들어와서 어? 나 들어온 거야? 우리 해낸 거야? 이러면 싹 들어온 거야. 원본은 거기서 팔도 잘리고 완전히 쓰레기가 된 상태에서 거기 있는데 복제품은 자기가 진짜로 생각하는 거지. 캐서린이야? 야, 우리가 해내다니 믿을 수 없어. 잘했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내다니... 우리가 해내다니... 다행이야, 지금 다 괜찮을 거야. 네가 이제부터 완전히 괜찮을 거야. 아... 지구 멸망했네요. 완벽한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그 손에... 하... 이거 너무 심오하다, 게임. 현실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의식만 넣어놓으면 되니까. 의식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현실이 필요가 없는 거지. 저 안에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의식이다 이런 걸 말해주고 싶었나봐요. 결국 저 먼 우주로 여행을 떠나네요. 저 사이먼에게는 미안하지만 행복하겠다. 여기 타고 있는 사이먼은. 아, 얼굴 다시 붙었네요. 어 캐서린 얼굴 붙었네요 자 지금까지 소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참 심오하고 재밌는 내용의 그 게임이었어요 간만에 간만에 진짜 무서우면서도 재밌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무섭지 않았나라고 생각한게 후회될 정도로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리토리오님 감사합니다 지원해주신 카르미니아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아프리카에 어 지금 거의 400명 그리고 다음팟에 500명분들 정말 밤새도록 같이 이렇게 영화 한편 본거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 감동 그대로 느끼신 분들은 밑에 댓글과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복어의 소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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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